울진군수 전찬걸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웠습니다.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올 새해에는 정말로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되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과 활기찬 그런 새해가 되리라 기대해봅니다. 22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희망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또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기댐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출양인과 울진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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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